오늘 아침 우리 삼식님의 건강밥상이에요 귀리밥에다가 머이 넣고 찰옥수수 넣죠 요즘 수확한 찰옥수수를 넣은 귀리밥에 또 이 토마토하고 양파를 볶아서 굴소스와 참치액젓 좀 가미하고 토마토 케찹 넣고 이렇게 해서 스파게티 소스가 너무 맛있다고 밥에 비벼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파게티 소스를 같이 곁들였어요 여름에 뜨거운 국물은 더우니까 시원하게 냉장고에 만들었던 스파게티 소스를 넣고 이제 또 감자하고 계란 삶은 거 또 양파하고 오이 식초에다가 새콤달콤하게 졸인 걸 물기 꼭 짜고 방울토마토하고 계란 감자 삶아서 이렇게 넣은 거 하고 같이 이렇게 단백질과 이 샐러드 한 접시만 먹어도 단백질 또 감자는 알칼리성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젖산이 축적되는 걸 방지하죠 젖산이 축적이기 때문에 온몸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내도 알칼리성 식품이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고기 종류나 탄수화물은 전부 산성이거든요 근데 이 감자가 몇 개 안 되는 해조류하고 감자가 이렇게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그 영양만 따지고 그런 것보다도 체질이 또 산성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식품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밭에서 채집은 부추하고 오이, 김치, 슴슴해요 오늘 우리 가족은 아침은 안 먹고 아빠만 남편만 먹어요 그래서 우리 삼식님의 건강 밥상이에요